오늘 사실 언니가 특별히 패션 아이템을 한다고 해서 여긴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돌들 사이에서 우리 달아 언니의 패션 센스와 패션 능력은 정말 거의 뭐 상위 0.1%라고 할 수 있죠 words 와 찍힌 역 팀에서 봤을 때 되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귀 좀 죽여버려야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빠빠빠밤 와 매장을 차렸네요 봐봐, 봐봐, 언니가 준비했어. 우와! 우와, 매장을 차렸네요. 우와! 진짜 언니가 다 들고 왔더라고요. 100분의 1 들고 왔어요. 이게 진짜 운동하라, 왜 그럴래야? 다 대단한 아이돌입니다. 이게 다 언니 거예요? 다 소장품 맞고요. 요즘 산 신상이나 꽂혀있는 아이템 혹은 여름 아이템 위주로 챙겨왔습니다. 이 정도면 되겠다. 제가 운동화 덮인 거는 아니죠? 그래서 운동화를 거의 핫하다는 신상을 다 모아놨습니다. 경적으로 운동화를 좋아해서 근데 완전 이거 지금 백화점인 것 같은데? 가격대가 어마어마해요. 언니,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잖아. 이거 가져, 이거 가져. 진짜로? 진짜? 진짜 제 사이즈인데 언니가 줬어요. 우와! 우와, 좋겠다, 사이즈 맞아서. 딱 신었는데 제 거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게도. 앵버스에서 새로 출시한 최근에 정말 핫했던 아이템이죠.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. 예쁘다. 우리 이거 커플로 신고 다니자. 빨간색은 선물로 줄게. 어머, 언니 너무 예쁘다. 오, 예쁘다. 우리 키 커졌어, 우리. 키 커졌다, 언니. 살짝 보여드릴까 봐요, 이렇게. 뒤에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. 귀여워. 쿠션감이 되게 좋네요. 되게 있고요 느낌으로. 짜잔,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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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ssions